안녕하세요. 마음문화 청지사 이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정받는 CEO 미리 준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설득이 쉬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차입니다. 어떤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사겠는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선택할까? 많은 사람이 금연보다 흡연을 선택하는 이유, 모든 정보는 각자의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된다.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설득의 3리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직원들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물건이라면 누구의 물건을 사겠습니까? 만약에 사업계획 제안을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똑같은 공약일 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선택을 할까라는 그런 의미를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신입사원을 선발을 할 때 인사권자들이 지원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얼핏 보기에는 매우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경험이 풍부하다, 적극적이고 낙관적이다, 유머감각이 풍부하다, 성실하고 창의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진짜 이유는요. 인사권자들이 그런 사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들은 감정적인 선택을 정당화 시켜주는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이란 사람인데요. 이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이유는요. 인간의 행동이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많은 역량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는 기존의 고전적 경제학 이론의 정면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불확실한 조건에서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인간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에 쉽게 흔들리며 주목구구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언론을 도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보다 흡연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의 원인인, 그러니까 병이 걸리게 되니까 금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흡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결론적으로는 흡연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것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감정을 이기기 때문에 흡연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정보는 각자의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진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고 싶거나 고객을 설득하고 싶거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모든 선택은 감정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자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정보와 이성적 판단은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성적이고 모든 정보는 각자의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나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자연계에서의 폭풍처럼 정치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문장을 두 개의 집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집단에는 이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요. 다른 집단에는 공상주의 혁명가 레닌이 이야기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문장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공상주의 혁명가 레닌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대학생들의 의견은 그 이미지에 맞춰서 이 글의 내용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 문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레닌이 이야기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설득은 다음과 같은 순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호감을 사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게 이제 이토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한다. 이게 파토스고요. 그리고 행동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게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다시 이토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토스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명성, 신뢰감, 호감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측면으로 설득 과정에 6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인데요. 파토스는 공감, 경청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유머, 공포나 연민 등 감정을 자극해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적 측면으로 설득의 3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고스인데요. 논리적인 근거나 실증적인 자료 등으로 상대방의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적 측면으로 설득의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설득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호감, 정직, 신뢰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